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 역시 또 가고 있는데 이거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지금 한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숙소차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좀 은근슬쩍 이제 남들 몰래 티 안나게 우리끼리만 좀 몰래 봐야 되는 부분이라 좀 담아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 드릴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지금 바로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료방 가입문이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이쪽 010-8619-9991 이 번호로 성함만 쓰셔서 뭐 문자 넣어 주시면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성함만 좀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석에 앞서서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중에 미코가 있어요 미코도 지금 오늘 또 대박이 났죠 미코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4,500원에 분명히 추천을 해 드렸어요 이거 오늘 21,550원까지 가면서 40%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일단 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국도화학 국도화학도 제가 추천을 해 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익 날 수 있었다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정책이랑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묶였던 거라서 좀 반은 정의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국도화학 이렇게 수익인증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시게 되시면은 뭐 미코도 뭐 수익인증 이런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수익인증을 해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뭐 수익인증 해주시는 분들은 항상 저는 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은 많기 때문에 좀 저랑 천천히 하시다 보면 에 훨씬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48,000원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보시게 되시면 오늘 49,900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이거는 좀 변동형 변동형이 좀 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지켜볼 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워낙에 좀 치매 관련 주에 묶여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지금 이슈를 자체를 못 받고 있는데 움직임 자체가 지금 48,500원에서 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을 해 드렸어요 자 오텍도 제가 50원에 추천을 이제 모아 가시라고 추천을 해 드렸는데 이게 움직임 자체가 지금 미코랑 미코가 눌려 있을 때 지금 정별 만들고 움직임이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좀 더 지켜보면서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미코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 자체가 좀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저랑 같이 편안하게 좀 밑에서부터 잡는 거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 번호로 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1개월에 33만원 하시고 2개월에 44만원인데 뭐 일단은 뭐 2개월 하시는 게 더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9개월 6개월 하면은 99만원이니까 이게 확실히 더 이득이긴 하지만 이제 뭐 6개월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뭐 2개월로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뭐 실시간으로 뭐 리딩도 해 드리고 추천주도 따로 제공을 해 드리고 다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쯤 뭐 한 달이라도 좀 오셔서 좀 같이 해 보시는 게 훨씬 앞으로의 주식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혼자서 지금 뭐 끙끙 가슴 아리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두 달이라도 좀 같이 해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또 이럴 때는 좀 이거를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좀 한 번씩은 좀 느끼셔서 좀 차후에 좀 많이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익 나신 분들 뭐 일단은 다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hlb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선 부근으로 이제 좀 밑으로 빠진다 이제 이 부근에서는 좀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오일선 하고 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제가 이 정배열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한 번씩은 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영상 앞에서 찾아보시면은 제가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배열로 만들고 한 번씩 쏘고 정배열로 만들고 한 번씩 쏘고 이 얘기를 진짜 굉장히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구독 좋아요 하시고 항상 체크를 하셨던 분들이었으면 충분히 수익 내고 수익 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항상 좀 끝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뭐 이 부분 이 부분에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이라도 뭐 80% 에서 뭐 50% 이 정도라도 뭐 수익 하시고 좀 나머지 20% 이 정도는 뭐 9월 30까지 뭐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또 밑으로 빠졌을 때 또 평당관리 하면서 비중 채우고 다시 한 번 또 9월 30까지는 좀 기대를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밑에서 잡은 게 굉장히 좀 주식을 하시면서 좀 선택의 폭이라든지 좀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밑에서 잡는 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위에서 잡으시면은 경우의 수가 없어요 대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밑에서 잡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좀 전략을 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대응이 있어요 뭐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것 밖에 안 되니까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좀 불기둥에 뛰어 드시지 마시고 조금 눌렸을 때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순서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봐야 될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LOT 백품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태가 좀 기술적으로 좀 다시 한 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 회사를 좀 보시게 되시면은 자 재물을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2019년도에 영화 위익이랑 이게 좀 지금 적자로 나오고 있어요 적자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적자인데 이 회사를 추천해 드린 게 아니고 2020년도에는 좀 흑자로 전환이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 드린 거예요 자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갈 때 이때는 좀 한 번씩 좀 우리가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가 그럼 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 가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EUV 이 노광 공정 체육을 좀 본격히 하고 있어요 이런 해당 공정은 다수의 고기능성 진공 펌프 이 진공 펌프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EUV 장비를 뭐 생산하는 ASML 영국의 에드워드사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EUV 라인을 좀 중심으로 한 D램이랑 좀 V랜드 등에 좀 생산을 늘어난다고 안정적인 공급을 추구하는 고객사의 정책에 좀 힘이 와서 좀 동사에 이 회사 좀 수혜가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유일의 건식 진공 펌프 생산 전문 기업인데 좀 이 진공 기술을 인위적으로 좀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산업 생산이랑 과학 실험이 좀 가능하게 하는 기술 있고 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좀 제조 공정이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뭐 D램도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항상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14,900원 이 부분에서 조금 스윙으로 좀 모아 가시면은 앞으로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셔도 지금 차트 자체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확실히 방향 자체를 튼 게 다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좀 밑에서 좀 계속해서 모아 가고 잡아가는 그런 패턴 자체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좀 단 장기로 봤을 때는 더 훨씬 더 메리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수소차 많이 올라오고 이것저것 장이 좋다 보니까 좀 수소차가 많이 부각을 받고 올라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올라올 타이밍 순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추천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우리는 이제 수소 관심이 없을 때 수소를 샀다가 수소 사람들 관심이 몰리면은 그때 좀 한 박자 바르게 훅 팔고 좀 다음 거 좀 관심 없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서 또 이렇게 다 시장 흐름 타고 가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제 좀 주식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저랑 같이 하실 수 있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거 아니더라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제 영상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